라면 먹다 잠들다님 배디님 셔츠에 있는 NB가 노총각 보이의 약자인가요? 라고 했습니다 A도 있습니다 NBA고요 노총각 보이는 뭡니까? 채팅창에 늙고 병든 아재의 준말 NBA 아니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전세계 너바 팬들을 이렇게 무시하실 건가요? 노총각 보이 아싸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노총각 보이 아나운서라고 그나마 순화해 주시는 분이 있고 늙고 병든 아재에는 좀 그러네요